자 지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6라운드 일단 무조건 100점을 받아야 돼요 홍지훈이 이 세상 끝나는 그 끝에서라도 당신을 기다릴 테요 어루지 당신만이 한 번 맺은 연을 어찌 저버릴까요 처음 느낌 그대로 내 가슴에 남아있는데 우리 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서로 간절히 원한 열망으로 이뤄진 거죠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아도 나 비비같이 되어 이 세상 끝나는 나는 그 끝에서라도 당신을 기다릴 테요 오로지 당신만이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내 가슴에 남아있는데 어... 아... 멋있다 영원히 영원히 아... Jerk 제가 다난다 다난다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아도 난 비비각시 되어 이 세상 끝나는 그 끝에서라도 당신을 기다릴 테요 오로지 당신만이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영원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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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100점 가야돼 봉준은 일을 걸었습니다 무조건 100점 가야됩니다 무조건 100점 가야됩니다